안녕하세요. 제어공학은 전기기사, 공사기사만 하시는 거고 산업기사에는 제어공학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자동 제어계 일장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동 제어계 구성 보시면은 우리가 게루프 함수 말고 페루프 모표 값을 기준 입력 요소를 줘요. 요소에서 여기서 기준 입력 신호를 줘. 요소가 이렇게 신호를 줘요. 그래서 신호를 줘서 조절부하고 조작부를 거쳐 조절부하고 조작부를 우리가 제어 요소라 표현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제어 대상한테 여기서 무슨 값을 주느냐. 조작량을 줘요. 얘는 조작량이 뭐냐. 제어 대상에 입력 신호를 준다 이 얘기죠. 이제. 그래서 제어 대상에서 우리가 제어량이 나오겠죠. 이렇게 쭉 가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개루프 함수가 되는 거고. 근데 이 제어 조작량을 줬는데 이 제어 대상에서 외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외란이 뭐냐. 임진왜란. 정유왜란. 외적인 란. 그러니까 지금 제어량에 신호를 줄 때 누구. 기준 입력 신호 이외의 것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 입력 신호 이외의 것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어 대상의 정상 값을 방해하는 요소다 이 얘기죠. 그럼 이렇게 제어 대상이 들어가면 요 값을 검출부를 줘요. 다시. 지금 요렇게 해서 목표 값이 나서 제어량이 나왔어. 나오면 다양인데. 지금 얘의 외란에 의해서 제어량에 주는 신호가 얘 기준 입력 신호 이외의 것이 가면서 제어량이 정상 값이 안 나오고 정상 값을 방해하는 요소가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값이 안 나와. 그럼 요렇게 가요. 그래서 얘가 괴환 요소. 이거를 대목임. 대목임 요소다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 이 검출부를 통해서 주개환 신호를 줘요. 얘가 주 대목임 신호. 그러면 이렇게 와서 얘가 플러스는 요기 가는 값. 마이너스는 대도라운 값인데. 지금 기준 입력하고 주개환 신호 요거 여기서 뭐냐. 동작 신호를 줘요. 다시. 이 동작 신호는 기준 입력 신호와 주개환 신호에 차로다가 동작 신호를 주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가서 원하는 값을 목표 값으로 가라. 이 얘기죠. 그래서 구성은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표현하느냐. 요 부분을 제어장치라 표현하죠. 얘하고 얘를 제어 요소라 표현하고. 두 번째. 지금 목표 값에 따른 분류. 정치 제어가 있고 추치 제어가 있어요. 목표 값에 따라서 이 추치 제어를 추정 제어라고도 해요. 정치 제어는 시간에 관계없이 목표 값이 일정한 제어. 이거를 정치 제어로 표현하고 얘는 목표 값에 따라 목표 값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제어. 이거를 우리가 추치 제어 추정 제어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얘는 지금 목표 값에 의한 분류고 제어량에 분류보시면은 프로세스 제어. 이걸 다른 말로 공정 제어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얘는 어떤 걸 제어하냐. 유량 압력 농도 애기 기타 등등 이런 걸 제어하는 거고 자동 조정이 있어요. 얘는 전압 뭐 주파수 전압하고 주파수 갖고 회전력이 발생해. 회전력 속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어하는 걸 자동 조정이라 표현하고 추치 제어에는 서버 기구가 있어요. 서버 기구는 뭐냐. 물체의 위치 방위 자세 등을 갖다가 제어하는 건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미사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제어가 있어요. 얘는 미리 시간을 설정해 놓은 제어 미리 시간을 설정해 놓은 거야. 눌러서 얼마 몇 초에 가고 몇 초 가고 이렇게 엘리베이터 또는 열차 무인 운전 뭐 이런 거 프로그램 제어고 비율 제어가 있어요. 목표 값이 다른 어떤 양에 의해서 제어 되는 거 어떤 다른 양에 의해서 목표 값이 제어 되는 거예요. 얘는 보일러 연소 제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 번째 지금 제어 동작의 다른 분류 지금 적어드리는 것만 암기하시면 한 문제 1년에 한 번 나오는데 그건 다 마칠 수 있어요. 이것만 외우시면 온오프 제어 스위치 놓고 끊고 하는 거 얘는 잔류 편차가 요걸 오프셋이라 불러요. 오프셋이 발생해. 얘는 연속으로 제어가 안 돼요. 불연속 제어다. 이렇게 한 문제 비례 제어 프로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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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피제어래요. 이렇게 비례 제어는 뭐냐 피제어 프로티부 프로티부 이렇게 찍는 문제도 나와. 얘는 잔류 편차가 발생되기 쉽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적분 동작 제어 적분이 인테그랄이죠. 그래서 I 제어 I 제어 얘는 잔류 편차를 제거해요. 발생을 줄인다. 잔류 편차 발생을 줄여요. 그 다음에 미분 동작 제어 그래서 드립티브 D 제어 얘는 오차를 사전에 미리 제어해요. 줄여 오차를 오차를 사전에 미리 줄여 버려요. 그 다음에 비례 적분 제어 비례 니까 P고 적분 니까 I고 잔류 편차를 제거해요. 근데 얘는 소긍성은 반응성은 늦어요. 그 다음에 비례 미분 제어 비례 미분 제어 얘는 소긍성은 상상 되는데 정상 편차가 생겨요. 그 다음에 비례 적분 미분 제어 프로티브 그 다음에 인테그널 드립티브 얘는 잔류 편차도 제거하고 소긍성도 개선돼요. 그래서 이거 얘 약호가 뭐냐 이거 찍기 문제도 나와요. 맞히시면 되고 우리가 지금 회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시간에다가 이거 S가 있대요. 이렇게 있으면 미분 이죠. S가 분모 있으면 뭐가 돼요. 적분 이죠. 비례 요소 KP 가 있고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비례 이렇게 나오면 비례 미분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비례 적분 이렇게 보면 비례 적분 미분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공시찾기 문제 나오면 우리가 이거 있었잖아요. 얘는 L의 DT분의 DI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해서 S로 표현했죠. S, L의 IS 미분을 S로 표현한다고 했죠. 요거 인테그널 적분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SC로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분모에 S가 있으면 적분 분자에 S가 있으면 미분 이렇게 찍기 문제가 나온다 이 얘기에요. 이제 2장 블럭 선도 및 신어름 선도 블럭 이란 얘기는 뭐에요? 벽돌 신어름 이란 얘기는 화살표 벽돌을 갖다가 화살표로 표현하는게 신어름 선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직렬이래 다른 말로 종속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얘가 입력이고 얘가 출력이래요.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직렬로 종속되어 있다 이 얘기야. 그러면 G1에다가 G2 곱한게 이게 뭐가 된다? 전달함수다. 병렬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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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파트는 화살표 방향을 잘 보셔야 돼. 일장 제어계 구성해서 우리가 피드백 된 거 봤죠? 얘는 피드백이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거 하나하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하나가 존재하는 거지 뭐 되돌아왔다 이 얘기가 아니야. 화살표 방향을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가는 거 하나 G1 이렇게 오는 게 G2인데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왔어.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가는 거 길을 패스라 표현해. 근데 입력이 아래 쓰고 전달 요소가 있고요. 여기에 출력을 C에 수라 넣고 검출부 검출부 이거를 환상계수라 표현해. 이 점을 2로 보자고 편차. 그러면 지금 RS가 들어왔죠? 편차 2를 보시면 RS가 들어왔어. 그 다음에 출력을 만족 못했어. 얘하고 환상계에서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왔죠? 그래서 CS와 HS가 만났어요. 그러면 이 출력 다시 만나서 동작 신호 줘서 이리 왔잖아. 그러면 이 출력은 이 편차하고 전달 요소와 종속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면 CS는 이게 편차 2죠? 그러면 RS에다가 CS에 HS 이 편차에다가 뭐 GS를 곱한 값이 출력 CS가 되겠죠. 다시 그러면 CS 얘는 이렇게 곱하면 GS에 RS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GS에 CS에 HS가 되겠네. 여기 CS가 있어요. 여기도 CS가 있고 그럼 얘를 넘길 거야. CS는 1에 얘가 넘어가면 부호가 바뀌죠. 마이너스 플러스에 GS에 HS 함수가 된다. 그 GS RS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항 정리한 게 그러면 전달함수는 여기에 입력이죠. 얘가 출력이죠. 그러면 지금 2분의 1은 4분의 2랑 같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한 값은 같죠. 그러면 CS가 분자 S니까 나머지가 분모로 와야죠. RS가 분모니까 GS는 분자로 가야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한 값은 얘가 나오면 되는 거죠. 지금 처음이니까 제가 유도해드렸는데 시험장에서 이렇게 유도하시면 그분은 떨어진 거야. 전달함수 GS는 이 공식대로 1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넘어가니까 뭐가 된 거예요.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 거죠. 부호가 바뀌었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돼서 들어온 거는 플러스 달아야죠. 부호 반대니까 그 다음에 GS 얘가 GS 여기가 GS죠. 이렇게 지금 요거에 요게 요거에요. 그 다음에 HS 요거죠. 그러면 요렇게 돼있는 거 요렇게 온 게 곱한 거죠. 그러면 3 곱하기 4 곱하기 2가 되겠죠. 여기에 GS인데 이 GS는 여기서 가는 GS 전체의 얘기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달함수 GS는 기본일에 공식을 외울 거예요. 부호 반대에 여기서부터 요렇게 돌아온 거죠. 이거를 되먹임 루프 그쵸. 루프 몽땅 고배 위에 쫙 이렇게 공식을 외우실 거예요. 기본일에 부호 반대에 루프 된 거 몽땅 고배 쫙 그러면 한번 다시 해보자 그 기본일에 루프란 얘기는 여기서 출발하면 여기로 와야 돼요. 올 수 있어야 돼. 이게 루프죠. 부호 반대에 부호 반대에 루프 몽땅 고 2, 3은 6 3, 6 18 위에 쫙 24 이걸 전달함수 구하는 방법이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이게 블럭 선도인데 만약에 여기에 또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기본일에 부호 반대에 쫙 하나 더 있는 거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로 바꾼다? 화살표로 2 3 4 여기서 이렇게 왔죠. 마이너스 2 그냥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어. 여기에 마이너스 얼마? 3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신월음 선도로 바꿀 건데 블럭을 화살표로 바꾼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 신월음 선도다. 입력에서 출력으로 이렇게 가든 밑으로 가든 위로 가든 가는 방향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 방향 화살표 방향 중에 그랬어요. 이걸 우리가 패스라 불러. 패스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데 밑으로 돌아오든 위로 돌아오든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루프라 표현해요. 그러면 신월음 선도의 공식은 기본이래 루프가 여러 개 있어도 있으면 다 부어 반대 패스가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더해주면 돼. 이거를 갖다가 블럭 선도를 신월음 선도로 본다. 이 얘기. 그러면 이 식에서 패스는 이렇게 가는 것밖에 없죠. 얘는 돌아온 거야. 얘도 돌아온 거야. 가는 거는 이 화살표 지금 이것밖에 없어요. 가는 방향이 있는 거는 이렇게 트 나가는 거. 그러면 2 3 4 니깐 24가 되겠죠. 루프 1 저는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돌아온 거를 루프 1 이라 할게요. 이렇게 온 거를 그러면 부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에 얘 6에다 4 곱하면 24 루프 2 여기서 이렇게 돌아온 거야. 그러면 2 3 마이너스 3 되겠죠. 마이너스 얼마야? 9에다 18 그럼 이 식에서 전달함수 GS는 기본 1에 루프 부어 반대 패스는 있으면 다 도와는데 하나밖에 없죠. 24 이렇게 구하는 걸 블럭선도로 구하기 힘든 거를 간단하게 구하려고 뭐한다? 신어름선도로 바꾼다. 그러면 블럭을 신어로 푸는 게 더 빠르겠죠. 기본 1에 루프 부어 반대 그렇죠? 몽당 루프 고배 위에 짝 그렇게 하던지 아니면 봐요. 루프가 여기서 이렇게 되어있죠. 그럼 마이너스니까 뭘 달아야 돼? 플러스 달아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왔죠. 그럼 얘도 플러스 달아야 되겠죠. 이거 보고 문자 보면 답을 찍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문제풀이하면서 말씀을 드릴게. 루프가 패스가 루프와 무관할 때 관계가 없대요. 루프하고 패스하고 뭔 얘기냐? 이렇게 되어있대요. 그러면 지금 패스와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하나 있죠. 화살표 방향을 보라랬어.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온 건 루프가 되는 거지. 얘가 패스야. 또 있어.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 있죠. 루프는 하나밖에 없네. 어떤 거냐. 여기서 이렇게 루프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루프는 뭐다? G1H가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전달함수 GS는 지금 기본이래. 지금 보세요. 지금 얘는 입력하고 출력이 어때? 입력이 간 값이 얘랑 같이 돌아온 거죠. 그래서 먼저 쓰고 할까요? 기본이래. 이거는 입력과 출력이 같은 길이야. 누가 추가되거나 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루프 된 거 부호 반대에 패스는 G1만 있죠. 여기다가 G2를 더한다. 이 얘기죠. 왜? 얘는 가는 길이 틀리잖아. 얘랑. 그럼 이거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1-G1H분의 G1에다가 얘가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아예 이렇게 된 거를 하지 말고 지금 패스 패스 루프를 했어요. 전달함수 GS는 기본이래 루프 부호 반대에 패스 다 써주자고 G1 G2 근데 이 패스 루프는 편법으로 해놓은 거예요. 시험장 가면 복잡하게 나와요. 이렇게 간단하게 안 나오고 이 패스는 이 루프하고 붙어있지 않죠. 그런 패스에다가 분모만 한 번 곱해주라 얘기죠. 그러니까 분모 값을 한 번 곱해주라 얘기죠. 그럼 이싱 나오잖아. 그림이 시험장에선 복잡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패스 패스 루프 다 써 쓴 다음에 살펴보는 거야. 이 패스는 이 루프하고 관계가 없다. 관계 없는 패스에다가 1의 이거 분모를 이 분모 값을 한 번 곱해주자. 루프 값을 이 기본이래 부호 반대에 루프 된 거를 한 번 분자 무관한 패스에다 한 번 곱해주자. 그러면 편법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이렇게 해서 패스와 루프가 무관할 때까지 봤죠. 그래서 얘는 통분만 할 줄 하면 되지 우리가 기존의 산수 이건 몰라서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2장 블럭선도 및 신원선도 제어공화계 자동제어계 1장 2장 내용 설명을 같이 나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1장 2장 2장 4장 2장 2장 3장 1fallen